안녕하세요. 국민유지에서 미국 비자 수속을 맡고 있는 이유리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왜 취득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그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영주권이란 개념은 해당 국가에서 제한 없이 거주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미국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한국 국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인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영주할 권리를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왜 미국에서 영주하고 싶으신 걸까요? 수속하시는 많은 고객님들은 자녀의 교육비 혜택과 미국 대학 진학 때문에 하고 계십니다. 학비와 장학금 제도에서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받는 것보다 영주권자가 유리하고 전문대학교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 이상을 아예 지원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는 영주권이 필수입니다. 미국은 비밀비자와 이민비자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비밀비자의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생비자 F1 들어보셨을 거예요. F1 비자로는 취업이 안 됩니다. E2 비자, 투자자 소액 비자는 부모님과 같이 미국에 간 자녀는 21세까지는 그 부모님의 E2 비자로 미국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본인의 비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혜택으로는 투표권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을 제외하면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시민권자처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자부터 미국에서 세금을 내시면 일단 본인이 내고 있는 세금을 통해서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따라올 정도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통합세액 공제, 유니파이 테스트 크레딧 혜택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 신분 이상인 분들은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증여자 1인당 증여 재산 가액에서 1,158만 불, 오늘자 기준으로 하나 137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면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 국민 위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